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그걸 공유하고 내가 별을 그럼 하영이랑 남주 둘 중에 한 명한테 넘겨 하영이나 나은이한테 넘겨요 둘은 지금 힌트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하영이가 너네 있는 거 알려줬거든 뭐? 어? 하영이한테 넘겨요 그럼 잠깐 떨어져 있어야지 내가 줄지 저 이분들이 너무 위협적이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분들만 좀 떨어질 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나 도망칠 수 있는 아니 나 눈 안 보여줘 아니 여기서 두고 갈게요 현 현태로? 나 어디 갔냐 야 내가 막 볼게 이거 하고 있어 내가 밖에서 볼게 그럼 똑똑해 똑똑 나 진심 난 진심 진심 언니 근데 나한테 없거든 잠깐만 아까 내가 애들이랑 하면서 존나 봐 미스터 추 가사에 나는 추 했음 아 존나 됐다 잠깐만 나누기로 했잖아 아니 수고하십니다 끝났어 끝났어 이제 근데 김남도 어딨어 그럼 어떻게 해? 나누기로 했잖아 나누기로 했잖아 나누기로 했잖아 뭐야 손 아니잖아 풀었어? 풀었어 와 진짜 오 진짜 우리 짱 해놨다 아이들아 우와 김남도 진짜 아 우리 앞에다 잠깐 틀렸어 뭐라고? 어 틀려 안 돼 봐봐 봐봐 자 이제 게임 끝났어요 누구였어요? 내거 안 되었네 내가 안 되었네 하나 둘 셋 음 야야야야야야 tendencies 오 조농ánd이 civil 언니 빨리 와요 미스터 Crow 에야야 제 배신감이 너무 크게 들어서 지금 와! 아무것도 하고 싶다 언니 이리 와! 빨리 넘길 거 오늘 스태프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신선했던 거 같아요 뭔가 끝이 않아요? 맨날 러닝 같은 거 우리끼리 해볼 때 막 칠역하고 나는 레이싱 게임 한다 해가지고 사실 막 그냥 세발 자전거 타고 막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스펙타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! 울지 마!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름 성의있게 영상을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오케이 우와 that's outra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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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UFC UFC any of the first Pier